한국 최대 인테리어 업체인 국보인테리어 권성성 회장이 남가주 호남향호회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호남인상 수상을 위해서 LA에 왔다. 남가주 호남향호회 조시영 회장은 2016년 1월 8일 권성성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호남인상을 수여하며 새해 밝은 첫 출발을 했다. 권성성 회장의 향토사랑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권성성 회장은 호남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항상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또 타국에 있는 호남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까 그런 마음에 제가 간직하고 늘 살았습니다. 그러나 권성성 회장의 참모습은 향토사랑을 초월한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성성 회장은 한국 사회에 병폐로 남아있는 지역감정을 익은 미국에서부터 허물어보는 일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저는 항상 한국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단합, 동소화합 그것을 항상 주장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미국에 있는 타국에 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타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사랑해달라고 하느님에게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서로 객지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조하여 살아감으로써 애국에 있는 타국에 있는 동포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느껴가지고 우리 고국에 있는 국민들도 동소화합을 해가면서 살아갔으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권성성 회장의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은 그가 한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고정의 황녀인 이문영 여사의 양아들로도 알려진 권성성 회장은 1980년 양모와 함께 당시 한마음병원 이사장인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하는가 하면 태국길을 몸에 들고 국가의 안이와 발전을 비우는 모습에서 나라사랑의 면모를 찾을 수가 있다. 독신한 기독교 신자에게도 한 권성성 회장은 특히 그의 사회에 대한 기부는 서해를 지키는 해병대, 대구 지하철 참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이루는 특정사, 정영승 상사, 유가정을 위한 기부에서부터 미국 포스턴 폭탄 테러를 비롯해서 9.11 테로에는 회갑에 들어온 축의금 전액을 보내서 지역과 국가를 청원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데서 미주 한인 사회에도 교훈을 주고 있다. 국가를 처울한 그의 이웃사랑은 이번 미국 방문 중 LAC가 명예시민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시영 회장은 권성성 회장의 이와 같은 정신을 미주 한인 사회에 전하기 위해 초청했다고 밝혔다. 침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